자 이제 싼토리니로 한번 가보시죠 봐봐 누나야 그리스 싼토리니야 어때? 예전 생각납니까? 예전에 우리 커플 때 싼토리니 같은 호텔에 묻은 적 있잖아 어디가? 여기 봐 뒤에 저기 봐 우리 루다 배 타볼까? 자 배 타러 가자 내 손 절대 안 잡아 선장님 우와 루다 멋있어 우리 루 선장님 배 봐 뭐야 루다야 이거? 우와 루다 자동차야? 여기 안 쉴 수 있는 거구나 카페처럼 닫을 거야? 문단속 잘하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와 분수다 우와 신기하다 그치? 우와 분수 멋있어? 루다야? 자 올라가자 하나 둘 셋 슈우우우눔 슈우우우 toca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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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자마자 다 앉으라고 그래 아르바이트생이세요 어디? 언니 응 언니다 언니 너한테 관심이 없어 삐졌어 루다? 언니들은 너한테 관심이 없는데 너는 왜 이렇게 Почему 따라 다닌 거야 아, 조심, 조심 신났다, 야 진짜 한 마리 야생마 같다, 야생마 같다 아저씨, 가면 안 돼, 일로와 깎아 깎아 먹고 싶어? 네 깎아 줄게 주세요 해 주세요 해야지 주세요 아, 되게 건성으로 한다 엄마 부른다, 일로야 엄마, 불러 엄마, 불러 아이, 이뻐 자, 우리 둘 중에 누가 태우나 보자고 일로와, 빨리, 일로와 아빠, 태워 아빠, 태워 우리 딸 한 번 더 해볼까 아빠, 태워 엄마, 엄마, 엄마 엄마, 엄마 엄마 어떤가요? 예상했어 야, 가자, 이제 춥다 집에 가자 아, 아니야 갔다가 다시 나올 거야 오, 갈아입고 삐졌다, 또 이거 어디서 배웠어? 탈지않게, 얘 삐져가지고 이제 어디서 배웠나봐 가자 가자 빨리 아빠 손 잡아 으아아아 으아아아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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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렇죠 누웠을 때 이렇게 보이면은 기분이 나빠 으하하하 글램핑은 어쩔 수 없다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 저는 처음이라서 이제 많이 불편해요 침굴이나 이런 건 깨끗해요 냄새도 좋고 그리고 물론 당연히 글램핑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손도 못 씻는 게 좀 불편해요 손 씻을 내면 또 가야 돼 개수대까지 상한 수 있는 글램핑장도 있긴 해 그니까 그래서 저번에 글램핑 알아볼 때 일부러 그런 걸로 알아봤었거든 우리는 애기가 있으니까 많이 없어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중요시 여겨야죠 또 우리 애기도 같이 있으니까 나는 또 저는 또 손 씻는 거를 좀 많이 중요시기는데 손을 못 씻으니까 좀 답답하네요 애들 앞에서 이제 행동 조심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잘 닦거든요 저렇게 물티슈 있으면 바닥 닦고 이렇게 루다 만지는 물건들 다 닦아주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바닥만 닦던 친구가 이제는 물건도 닦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잘하고 있어 루다야 니가 갖고 놀 거 니가 해 네 응 글램핑장 어떻습니까? 나도 글램핑이 처음이다 보니까 응 다 하시는 글램핑 안 올 거 같아 그래 한 땐 그렇습니다 저희는 좀만 쉬었다가 아유 고기 넣고 먹자 오빠 머리 묶어주세요 했어? 봐봐 에이 안 돼 있네 안 돼 응 안 돼 루다 아직 못 하지? 네 노 노 노 다음에 하는 게 뭐지 루다 이쁜 짓 하잖아 이쁜 짓 이쁜 짓 그래 맞아 이쁜 짓 이쁜 짓 귀 민석 이쁜 짓 다 챙겨왔어 엄마 침 안 챙겨왔어 냐 냐 오늘 빨리 자줘야 돼 알았지? 냐 영혼 없이 대답했어 냐 어 아이고 아이고 밖에 나오면 너무 잘 먹어 냐 잘 먹어 모기도 엄청 많아요 글램핑장이 좀 밀폐가 잘 안 돼 있어서 지퍼가 다 고장나서 안 잠겨요 어 모기들이 막 들어올 것 같아 우리엔 상관없는데 루다가 뜯길까봐 자 우리는 빨리 고기를 먹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여유롭게 할 수가 없어 고기 한번 꺼볼게요 루다 이제 안 먹는데? 응 다 된 것 같은데? 여기 사진만 맛집이죠? 누가 댓글 남겨놨어 딱 정확하게 말해 사진만 맛집 루다야 즐거워? 애가 좋으면 됐지 뭐 예전에는 고기 껏 조명이 없으니까 조명이 없으니까 조명이 없으니까 고기가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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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빠 음 음 루다가 즐거우면 됐어 근데 공원에 생각해보면 우리는 힘들었지만 루다는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 그게?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지 그냥 텐트를 가져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여기는 개인 텐트를 그러면 괜찮잖아 나도 그거 좋아 하늘이 깜깜해 루다야 그치? 깜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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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고 깜깜 아빠가 엄마가 아빠가 엄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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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 꽃 갑자기 꽃 샀다 조명이 잠잠 잘 잤어 생각보다 잘 잠네 그치? 밤에 안 깨고 잘 잤어요 희트러서 춥진 않았는데 목이 엄청 건조하네 우유 먹자 네 잘 잤어? 안겨 안겨? 엄마 안겨만 잤어 5시 전에 일어났다가 응 1시간 넘게 좀 넘다가 다시 2시간을 잤네? 준비했죠 5시 40분 했나? 밥 먹자 이제 밥 먹자 지금 민정이는 안에서 짐 정리 없고 저는 이제 밖에서 루다랑 밥을 먹을 거예요 루다만 간단하게 햇반에다가 우리 연두부 비벼서 먹자 아.. 피곤하네요 그래도 잠은 잘 잤어 어제 그치 루다야? 응 응 우와 맛있겠다 루다 좋겠다 맛있는 거 먹네 우와 우와 루다 먹어봐 뜨거울 수는 않을까? 잠시만 미안해 뜨거울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먹어보자 자 냥 괜찮아? 자 냥 아이고 잘 먹어 물 줘? 이거 뭐야? 김이다 냥 최고의 협상가야 아이고 잘 먹어 물 줘? 알았어 루다가 어제 너무 잘 되더라구요 루다가 캠핑 체질인가? 엄마 아빠는 캠핑 체질이 아닌데 루다는 캠핑 체질인가 봐 다시 해봐 어떻게 했어? 자 비가 와서 안으로 배 빼왔어요 오늘 비가 와서 못 갈 것 같아요 그 조랑말보로 안돼 안돼 비 오면 안돼? 비 오면 말 못 봐 말 못 봐 오늘 말 못 봐 오늘 말 못 봐 빗소리 진짜 좋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